북극해의 빙산에 건조된 연방군의 셔틀기지에서 우주에서의 최종 결전을 위해 극비리에 개발된 신형 모빌슈트가 우주로 반송됩니다 기지 방위부대는 숙련도가 낮으므로 만약 지온의 습격을 받을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리가 기지 방위의 중심으로서 경우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미션은 상부로부터의 특명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임해주십시오 미션 내용을 고려해서 탑승할 모든 슈트를 결정해주십시오 모빌슈트 부대 출격입니다 부디 무사기 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하여 덮여가 세 번째로 아 우리 Papus spl Jimks 이 기준의 전쟁이 경고는 전쟁을 지켜냈습니다. 소중한 기체인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유리는 신용건당 알렉스의 테스트 파일럿 크리스티만을 캔치해. 아직 알렉스는 재성능을 능냄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적의 증원을 확인해 조심하세요. 연기체원들아 날들아 날들아! 날들아! 통 weird 여러분 번식의 답변Thank you. 전체적으로 좋아합니다. 파일럿 encore para Aquila! 5mm은 모두 상这 cannot be completed. 선전 타'vepe windows now 혹시나요? 그럴 경우에는 착이 보는 broadly 이 padding! 전환. 실전 경험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귀환해 주십시오. 작전 성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출격까지 편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수고했어요. 이대로 계속 노력해줘요. 다음 작전부터 적에게 로곤당했을 때 인디케이터 상에 표시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이 줄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